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즉, 블랙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깜짝 놀랄만큼의 가격의 차이. 왜 놀랐어? 가격이 비싸니까 놀란거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낙스신하고. 그렇지. 그치. 이그저 인턴트. 익스가 아웃이고 오빛이 괴고자가 괴고를 벗어난거에요. 터무니없이 비싸. 익스토션에이트. 쥐어짜. 토치 투 트위스트자는 쥐어짜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너 쥐어짜서 시원의 한의 신뢰기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쥐어짜서 하는거고. 자, Prohibitive. Prohibitive. 다음에, Reboof. 얘는 이제 고리대금의 라는 뜻이죠. 고리대금의 라는 뜻이죠. 고리대금의 텅은이 없이 비싸잖아. 그렇지? 그래서 텅은이 없이 비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 됐지? C번의 패티. 사소한이죠. 중요치 않은. 사소한. 그리고 피부를 약한. 힘없는. 얘는 약한. 이런 의미죠. 패턴은 뭐 C2로 바로 빼고. 네. 쥐어짜. 아, 네. 쥐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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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짜.